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오다 노부나가에 집권되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서구 문물에 관심이 많았고 무신론자로 기독교 포교에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으면서 분위기는 점차 달라졌습니다. 히데요시는 기독교 세력이 다이묘들과 결탁하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탄압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낙담한 프로이스는 한동안 응거생활을 하며 일본의 풍속, 종교, 문화예술,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대해 많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1592년 히데요시 집권 말기에 프로이스는 잠시 마카오로 건너가 그곳 성당에 자신의 기록을 넘겨주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장황하여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이 다시 깨어나 본국 포르투칼로 송부된 것은 170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사라는 제목으로 관행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인 1900년대에 들어와서였습니다. 그의 일본사는 서구인의 시선으로 일본을 기술한 최초의 저서인데다 솔직하게 기술되어 있어 개인적 오해나 종교적 편견이 일부 들어있다고 해도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 영상 내용은 그가 일본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문화 중에서 유럽과 달라 신기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 충격적이기도 했던 것들 중 일부를 뽑은 것으로 한국인들에게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흥미로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상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 당시 서구 유럽 여자들은 결혼할 때까지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순결이나 정조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고 그것을 잃어도 결혼할 때 수치나 결격 사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부부가 자주 떨어져 살았으며 여자들은 이혼을 해도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재혼도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부부는 재산을 공동 소유했기에 부부간의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당시 일본은 부부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 아내가 남편에게 매우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은 당시 일본 여성이 남성 못지않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프로이스도 놀랐다고 합니다. 루이스 프로이스에게 가장 충격적인 문화 중 하나였던 것은 유럽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일본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도 드물었는데 일본 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한 여자가 스물번이나 하는 경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유럽에서는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일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도 키울 여력이 되지 않으면 다리로 눌러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아는 어떤 식으로든 이용가치가 있어 남아인 경우에 특히 마비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여자를 보면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는데 일본 여자들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하얀 치아를 선호하는 유럽 여자들과 달리 일본 여자들은 까만 치아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일본 여자들이 어떻게 치아를 새까맣게 만들었는지 방법까지 기술했습니다. 유럽 여자들과 일본 여자들의 또 다른 점은 유럽에서는 미혼인 경우 부모가 때로 금종령으로 결혼할 때까지 단속을 했는데 일본의 경우 젊은 여자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부부간도 비슷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일본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유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엄격한 사법권에 관할 속에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사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의 경우 유럽에서는 상당한 액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었는데 일본에서는 사소한 도둑질로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살인은 공포의 대상이고 소나 닭을 죽이는 것은 흔했는데 일본은 죽은 짐승을 보고 공포스러워하면서 살인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인이 죽으면 시종들이 울면서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으로 예를 표했는데 일본에서는 주군 즉 다이뇨가 죽었을 때 가신들 즉 사무라이들은 일종의 자결인 할복을 하거나 자신의 손가락 끝을 잘라 주군의 시신이 타는 불 속에 던졌습니다. 할복을 하는 경우는 소수였고 많은 경우 새끼 손가락 두어마디를 잘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해단히 명예로운 행위로 생각했고 최소한의 봉사로 여겼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나 닭을 먹고 개는 그냥 키웠는데 일본에서는 소는 키우고 개를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토끼, 애로 원숭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절인 원숭이 고기가 다른 육고기와 함께 사냥꾼들의 장에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말똥은 농장으로 가고 인분은 돈을 주고 오물로 처리했는데 일본은 반대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본이나 쌀을 주고 인분을 입수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일본의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는 재활용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거짓 미소를 가식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기품 있는 것으로 여겨 여자들이 미소를 지을 일이 아닌데도 미소를 보여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광장이나 거리가 사람들이 만나 즐겁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모여서 노닥거리기도 하는 곳인데 일본인들은 사교는 집에서 하고 거리는 오직 걸어 다니는 목적으로만 이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면전에서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분노하지만 일본인들은 상대방을 그렇게 부르면 웃긴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명료하고 직접적이고 분명한 언어 표현을 선호했는데 일본에서는 말을 할 때 우회해서 표현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루이스 프로이스는 당시 일본의 새 정치 거물 중에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직접 소통을 했고 그들에 대한 인상을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는 노부나가에 대해 훗날 비판적이 되었다고 해도 포교에 관대했던 점 때문인지 후회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급했지만 결단력이 있고 전술에 노련하고 가신의 말이라도 다 받아들이지 않는 주관이 있었고 비천한 자들과도 친하게 이야기했으며 아랫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가 죽은 후 권력을 이어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애도 사람들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보고 기독교가 일본인에게 여러 면에서 위협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탄압을 시작했고 결국 사제와 일본 신도 등 26명을 처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히데요시에 대한 프로이스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그가 기술한 히데요시는 키가 작고 매우 못생겼고 눈이 튀어나왔지만 날카로웠고 수염이 듬성듬성했고 한쪽 손에 손가락이 6개였습니다. 로이스 프로이스는 1597년 26인의 처형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여 본국으로 보내고 몇 개월 후에 나가사키에서 삶을 마감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기술 중 전국시대 일본 여자들에 대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일본 여자들이 한층 발전된 애도시대로 가면서 남편에게 예속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